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페이지의 시장론의 숲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총론하고 경제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장론에 대해서 이 시장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시험 목차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길을 쫙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에 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길이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두 번째 길이 이제 효율적 시장이론 세 번째 길이 주택시장에 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출제가 구성이 될 때는요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서는 주거 물리와 여가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숙결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시험에서 인용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필요한 점수를 우리가 획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요약집에 관한 부분은 기본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압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 안에서 시험상에서 매년 인용이 잘 되는 내용들을 다시 또 추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성을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처음 들으시거나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정리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었을 때 포인트가 주어지니까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시장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요 시장의 특성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 특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고런 애들이 바탕이 된 것이다 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시장하고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거예요 국지성이라는 것은 이건 부동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시험에서 한 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부중성에 의해서 시장이 국지화 된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장도 있고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시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조금 비싸게 거래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형성되는 가격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모두 틀리게 나오냐면 임대료 수준도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규모가 비슷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일반 상품과 같으면 여기서 모자르는 부분을 남는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임대료 수준도 틀리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장이 국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국지화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부분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걸 우리가 하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장별로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가주택시장 있고 임대주택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주택도 단독주택하고 또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그러면 이 종류나 유형에 따라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도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초래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 임대료 또는 거래 관행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의 장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보시게 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부동산은 배추 등과 마찬가지로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더라도 공급이 바로 뒤따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타성기간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의 왜곡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것을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수급 조절이 곤란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얘 말고도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구성 같은 경우도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말고도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상품의 이동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 상품은 수명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공급된 물량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수요가 감소가 했는데도 공급에 비탄력적인 이런 성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수명이 긴제하기 때문에 이래서도 수급 조절이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의 감소가 쉽게 줄어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성 나오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비조직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요 시장이 여러 개의 이런 부분 시장으로 존재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별로 지역 시장이면서도 부분 시장이 여러 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품과 똑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화 시장 같은 조직적인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다 그리고 상품 자체가 비표준하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비표준화로 인해서 거래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수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 간의 대체성이라는 게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도 된다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비표준화라는 것은 개별성에서 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역이 비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비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요 비가 빠지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고가품이죠 그러니까 금융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금융 시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대출 조건이 있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업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대출 이자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융 시장하고의 연계가 좀 강한 편이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자본 시장보다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잦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만 하더라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마다 우리가 세금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고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정부는 시장이 개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또 왜 개입할 수밖에 없냐면 시장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 정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론 다음에 들어가야 될 길이 그게 정책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기능이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이제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교환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환이라든가 거래라는 게 자 근데 시장에서 교환이나 거래가 성립하게 되면요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물교환했지만 화폐 단위가 만들어진다는 부서부터는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이 될 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라는 걸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어떤 거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거예요 단독주택과는 달리 아파트는 분양하기만 하면 100% 분양이 되고 분양가를 올려도 계속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공급을 더 많이 늘려서 시장이 공급하겠죠 그걸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필요라는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를 자원배분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공급하는 양과 시장에서 구매하려는 양이 딱 같아질 때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의 창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거래할 때마다 동일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얘가 언제 거래가 됐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거래할 때마다 이 시세가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라는 게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에 보시면 공간 자원배분 기능이 있고요 교환 기능이 있고 가격의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자산으로서 또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배우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왜 이거를 중개업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정보라는 게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알려진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아직 발표되지 않는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소문이 돌아도 우리가 개발이 된다더라 여기 들어선다더라 소문만 돌아도 부동산 시세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해서 그걸 거래 가격에 반영할 때는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들이죠 그래서 소문에 의한 것을 100% 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보가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속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가 되면 바로 가치에 반영을 해줘요 어디를 개발하겠다 어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연결해서 개통을 하겠다라는 정보가 발표가 되면 관련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막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시장에 알려지는 사실까지는 바로 반영을 해줘요 그러나 발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과연 효율성의 크기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가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있을 때 그거를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을 구별하는 것은 정보를 어디까지 반영이 돼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래서 약성이라고 돼 있을 때요 약성 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식장에서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주가의 움직임의 동향을 가지고 현재나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매도할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업의 주가가 매년 3월만 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3월이 되면 매도 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기업의 주가는 매년 3월이 되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또 매수 주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과거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식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매도를 낼 때 같이 매도를 내봐야 큰 이윤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매수 주문을 낼 때 같이 넣어봐야 역시 큰 이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자들이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밖에 얻을 수 없냐면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서 정보 있죠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만약에 입수할 수 있으면 그러면 투자자는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니까 현재 미래의 새로운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중강성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현재 정보까지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보라는 건 시장의 공표된 사실이 있죠 그거는 바로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주식장에서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는 케이스인데 투자 종목을 선택한다는 얘기는요 투자자는 만약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S전자의 주가가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7만 원으로 주당 정해졌을 때는 이 기업의 시장이 알려진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왜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얘를 분석해서 이게 저평가가 돼 있다, 고평가가 돼 있다를 판단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윤밖에 없냐면 정상 이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개미 투자자라는 분들이 주식 투자 운영에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아주 굉장한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 시장에서는 정보 있죠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인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정보를 갖고 분석해봐야 남들과 똑같은 어떤 결과밖에 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특정한 기업의 고위층, 오너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소스를 줘서 미리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손해는 절대 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여기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중강성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과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러면 약성 시장에 대한 것도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만약에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약성이에요 여기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약성이 아니겠죠 여기도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중강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는 정상 이윤만 다만 현재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반영을 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공표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되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냐면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정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고 초과 이윤도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같이 물어봐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의 정보 그러면 중강성은 과거하고 현재의 정보 그러면 여기 있는 강성은 과거와 현재와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다 반영돼 있는 시장이 그게 효율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32의 시험에서 출제를 했던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단 26페이지 박스 하단에 가게 되면 이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 거는 나라마다 틀려요 나라마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의 정한 정도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후진국이 약성, 선진국은 강성의 형태가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여기는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에 관련된 정보를 매개로 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에서는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딱 그거예요 거기 이제 밑에 가면 양가로 1번의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 있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고 양가로 선본의 불안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불안전 경쟁 시장 및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때 밑을 치시는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도 그럼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전한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확인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면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나오잖아요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요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있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 배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투자라는 게 정계금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상시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정계금 이자율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크기가 이렇게 같게 되면 우리는 다 여기다 투자하죠 그렇잖아요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이리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네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적겠죠 위험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작게 주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작게 주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진 않겠죠 그러면 시중에 자금의 흐름이 왜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반영된 수익률이죠 그래서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더 큰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시장이 투자하진 간에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얻어가니까 정상 이유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리고 투자자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냐면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이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 있죠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나타내니까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자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라는 게 얻을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으려고 하면 정보가 바탕이 돼야 되죠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분하는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으면 얘들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보 비용 대비 초과 이윤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죠 아주 오래전에 왜 시골 같은 데 내려가게 되면 가까운 지인끼리 술 한잔 먹다가 부지불식간에 개발 정보 같은 게 흘러나오죠 뭐 이제 군청에 근무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언덕 너머에 저기 무슨 니가 있는데 그쪽에 이번에 주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새롭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땅값이 뛰겠구나 이렇게 캐치한 양반은 바로 술 한잔을 내가 내게 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보를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보를 배출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술 한잔 먹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정보에 대한 대가를 점점 크게 요구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보비용과 초과인의 크기가 같아지면 여기서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불안전 경쟁 시장도 이 크기가 같아지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딱 그거 하나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일단 그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치와 정보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만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을 놓고 봤을 때 강성에서는 정보비용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약성과 중강성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보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정보 가치라는 것은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우리가 공지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요 공식이 정보가 확실한 상태 있죠 정보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불확실한 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확률값이 50대 50으로 줄 수도 있고요 40대 60 또는 80대 20 이렇게도 줄 수가 있어요 불확실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여기가 이제 요구 수익률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기대 수익 그래서 요 기대 수익의 값은 통상 두 개를 줘요 두 개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미래 수익이기 때문에요 미래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률값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보가 불확실할 때고요 정보가 만약에 확실하다는 얘기는요 100%라는 얘기거든요 예 100%의 조건에서는 여기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일 때 기대 수익은 하나만 존재하죠 이것만 확실하게 예가 되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시면 예제가 들어가 있죠 어떤 토지가 1년 후에 개발이 되면 6600이고요 개발이 안 되면 44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기대 수익이 두 개가 주어지잖아요 6600과 4400 그렇죠? 그리고 개발 확률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현재 가치와 정보 가치를 구하고 개발 확률이 50% 정보 비용이 400만 원일 때 초과인을 구하라 단 요구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불확실할 때가 있고 확실할 때가 있죠 불확실할 때 보면 개발될 확률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으면 그냥 4400을 기준해서 할인율 1.2를 대입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개발 확률이 50%라는 가정에서 문제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불확실할 때 몇 %로 줬냐면 50%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 수익을 줬잖아요 그죠? 6600 50% 그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얼마를 기준했냐면 4400 그죠? 50% 그러면 6600에 50%면 3300이겠죠 그죠? 4400에 50%면 2200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5500이잖아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을 몇 %로 줬냐면 10% 줬잖아요 그죠? 10%라는 얘기는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로 바꿔야 돼요 100분의 12니까 0.1이 될 거예요 그러면 5500을 1.1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뒤에 것 때문에 얘가 5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가치가 5000 그런데 100% 개발이 된대요 100% 개발이 되면 이 조건은 없는 거죠 무조건 66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600을 1.1로 할인하게 되면 600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00% 확실할 때는 6000 불확실할 때는 5000 그러면 6000에서 5000을 빼게 되면 정보가치가 얼마겠어요? 천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4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의 투자자는 초과에 넘는 거죠 적은 정보 비용을 들여서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럼 중간에 80%라는 것은요 갖다가 이거를 80%로 바꾸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억을 일단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구성상에서는 몇 년 후라는 거 기간이 1년이냐 또는 2년이냐 이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10%가 오르면 1.2를 두 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죠 이게 50%냐 100%냐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값이 두 개가 나오죠 6600이 될 수 있는 거 4400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된다고요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확률값을 갖다가 곱하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있죠 몇 프로인지 10%인지 15%인지 20%인지 이것만 잘 확인해서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요 이렇게 해서 정보가치 구하는 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체킹해야 될 것은 조기 항목이 있죠 몇 년 후에 개발이 되느냐 그 다음에 개발이 되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투자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 확률값을 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것만 계산기 가지고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통상 거의 암산 수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는 눈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본인이 직접 식을 만들고 대입을 해서 값을 도출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숲의 이제 세 번째 길이라고 나오죠 그게 주택시장에 여과 가정과 주거 분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이쪽에서 출제를 할 때 기본 제목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거 분리와 여과 가정 그러면 맨 먼저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시장 세분화하고 시장 차별화하는 게 있어요 시장 세분화하는 것은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가지고 할 수 있냐면요 성별에 따라서 그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장 차별화하는 것은 공급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내가 공급하는 게 단독주택을 공급하느냐 상가를 공급하느냐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시장을 차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급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게 개념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저량과 유량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경제할 때 저량과 유량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거기서 이 주택 저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게 그게 저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지금 주택이 매체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의 주택이 매체가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2022년 3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3월 현재 서울의 주택이 만약에 천만 채 있다고 가정하여 1500만 채 있다고 그럴까요 1500만 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시점이 주어졌을 때 총량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1500만 채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죠 2021년에도 공급된 게 있고 20년에도 공급이 된 게 있고 19년에도 공급이 된 게 있고 점점점점 하면 1990년대도 공급된 주택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이 총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것은 저량의 변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 1500만 채가 주택자량의 공급량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1400만 채잖아요 그게 주택자량의 수위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유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유량이라는 것은 수량의 흐름을 나타내죠 이거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요중에 작년에는 매체가 공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때는 이 총량을 갖고는 작년에 공급된 양을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죠 2021년이라는 일정한 기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요 기간 내 공급된 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017년 한 해 동안 1500채의 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저량의 수위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잖아요 2017년 한 해 동안 1500채가 공급이 됐고 요 기간 중에 100채가 미분양이 됐다는 얘기는 요 기간 중에 사람들이 분양받으려 했던 양은 1400채였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특정한 연도에 대한 우리가 거래량 등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유량 개념을 대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된 양과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나타내는 저량 공급 곡선은 요렇게 수직으로 나타나요 1500만 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는요 이 시점에서는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이 양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량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유량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매액이 생산을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량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다 여기는 시험상에서 한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서 저량 그러면 시점 그죠? 그 다음에 유량 그러면 기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 작용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죠?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자 여기 보면 개념이 있죠 시간이 경과하면 주택상에 존재하는 주택이라는 거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그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택의 여과 과정은 개념해 보시면 30페이지 박스죠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단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여과에 있을 때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에다가 별표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과를 물어볼 때 이 유형은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상향여과라고 해요 그리고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향여과라고 해요 그러면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게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되지는 않으니까요 재개발 등을 거쳐서 그리고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계층이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공가를 인수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끝에가 상위 나오면 상향여과 하가 나오면 하향여과 이걸로 구별하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용어상에서 그랬었을 때 여기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런 얘기죠 시장에 고가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주어지는 서비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래서 1년에 일식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원래 고가주택의 경우는 30이고 얘가 10일 때 얘가 20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서는 30 정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20으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도 10년이 경과하면 얘는 재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저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냐면 저가주택은 신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이 들었었던 자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효용이 30짜리에 고가주택이 들었죠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이 일로 이주하겠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 공가가 발생하겠죠 이거를 여기서 인수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원래 살았던 데는 효용이 10이었지만 일로 들어가면서 효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여과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이건 시험에도 하나 나온 거예요 하향여과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신축은 안 되니까 여과를 통해서만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되죠 기존에 있던 주택을 상위계층이 살던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도 같이 알아두시고 상향여과 하향여과 용어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오지선달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 페이지에 있는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이라는 것을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 등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밑줄 하나 치시는 거예요 거기 31페이지 맨 상단의 박스에 보면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서울이라고 과정해 보세요 서울시는 원래 이렇게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북지역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소득도 증가하고 인구도 많아지니까 여기가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어디 거주하냐 그랬을 때 강남에 거주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비싼데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서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주거분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다 고급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도 개발이 돼서 이렇게 고층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을 때 이 주변에 담장을 하나 이웃해가지고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주거분리 형태는 나타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하면 한 아파트 단지 안에도 민영이 있고 주공이 있고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 나눠지지 주거분리는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주거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근린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전에 두 번 정도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발생하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주거분리가 이렇게 발생하고 난다면요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고급주택지역으로 저급주택지역은 계속 저급주택지역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경계라는 것은요 도로라든가 담장 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은 없어요 여기가 고급주택지역이고 저급주택지역일 때 여기 고급주택은요 만약에 가치가 9억짜리라고 그러면 주택의 계량비용을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계량후의 가치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의 예비효과가 있어요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가 잘 돼 있죠 여기는 항상 고급주택지역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계량비용하고요 계량후의 가치 상승분이 있죠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여기는 계속 고급주택지역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저급주택은 만약에 2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계량비용을 2천을 투자하게 되면요 계량후의 가치가 2억 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 않죠 여기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죠 우리 집만 계속 수리를 하고 손을 봐도 옆집에 쓰레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계속 비만 오면 진창이고 이러면 어느 누구도 비용을 투자하게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들은 정의 외부효과에서 얻어지는 편익은 얻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라는 동기에서도 주거 불리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면 세 번째 박스에 여가 작용에 의한 주거 불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가 주택들은요 가급적이면 이 경기에 가깝게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도로 하나를 건너면 마트, 공원 이런 거 여기서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얘들보다는 비싸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고소득층들이 침입해 들어가는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경기에 있는 이 고가 주택은 여기 환경이 참 안전적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소음도도 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가 할인돼서 거래돼요 그렇죠?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할증, 할인 그렇죠?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싸게 해서 시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가 안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입과 천이 등에 의해서 주거입지가 바뀔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입과 계승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오면 두 가지를 묶어서 물어봐요 제목은 주거 분리와 여가가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불량주택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자주 인용은 안 돼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소득 문제예요 정상적인 하향 여가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소득이 낮으니까 주택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량주택이에요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높여주면 알아서 주택관리가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게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숫길에 왔을 때 시장론의 첫 번째에 들어왔을 때 시장이 특성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국지와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런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돼 있고 시장의 역할,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교환, 자원배분,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이구나 라는 정도로 해주시고 효율적 시장이론에 가셔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이었을 때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 중강성은 현재의 정보 여기는 초과에는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나 미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약성과 중강성이라는 거 그런데 강성은 공표가 된 것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정상위음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그거를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들어오셔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여기 있는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의 개념을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에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시면 여기서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계산 논리가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한 두세 번만 반복을 해보시면 그러면 충분히 내용 정리가 되시면서 지문에서 나올 때 그거를 바꿔서 주는 거예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로 정상위음밖에 얻을 수 없는데 초과는 얻을 수 있다면 틀리는 거죠 그런 걸 바꿔주는 거예요 하향 여과 상향 여과 제목을 바꿔서 내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론의 첫 번째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대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